다음으로 보시면 한국에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 유명한 토요타가 일본에서 최고 스폰서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면 삼성 같은 입장에 있는 토요타가 스폰서를 일단 하지만 광고 반송을 내보내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토요타의 사장의 이름은 토요다입니다. 이게 토요타하고 토요타 조금 발음이 다른데요. 아무튼 이 토요타 회장이 최고 스폰서로서 개막식에 조정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이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 토요타 사장은 나는 나가지 않겠다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따라서 일본의 NTT라든가 JR통 일본이라든가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 그러니까 최고 스폰서의 사장이나 회장, 대표들이 줄줄이 올림픽 개막식을 결속하겠다. 불참하겠다. 이렇게 토요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있었던 올림픽 관련 소식 중에 가장 놀라운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서울올림픽을 하는데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데 재벌 회장들이 다 우리는 못 가겠다. 우리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빼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이상하죠. 아무리 올림픽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키업 이미지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다 국민의 60%, 70%가 반대하고 있는 이 도쿄올림픽에 그리고 무관증인데 개막식에 이러한 사람들만 그 외면 전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크로즈업 돼가지고 오르글이 다 알려줘가지고 오히려 키업 이미지에 이게 광고 효과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게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두 번째 이유이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조직위원회하고의 대립입니다. 그렇습니까? 일본의 조직위원회. 사실상 이것은 일본 전부죠. 일본 전부하고 지금 뭐라고 할까? 사이가 안 좋습니까? 사이가 평면적으로 안 좋다라기보다 부르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무관증으로 하겠다. 그러한 이야기가 결정된 이후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최고 스폰서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통보라든가 알려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뉴스를 통해서만 알았다. 그렇습니까? 사전협의까지는 몰라도 통보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오히려 재벌 회의자님들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에 많이 나갔잖아요. 맞습니다. 일본은 이런 게 없어요. 올림픽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천치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천치인들이 너무 오만하다 이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토요다는 내놓으라 하는 세계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좀 반감이 있지만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일본의 극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글로벌적인 전신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본 정부 특히 극우 정권에 협력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문의 밑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견제 3대 단체가 있습니다. 견단련이라든가 일본의 상공회의소 회의장이라든가 있는데 이러한 일본의 대표적 견제 3대 단체의 단체장들이 모두 개막식에 불참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전경련, 경총 이런 단체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모든 책임이 사실상 일본 정부에 있다. 스가 정권에 있다고 해도 가원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기업 이미지 때문에 이러한 보도는 많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은 아닌데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얼굴이 또 나왔네요. 다시 나왔네요. 아베의 천천이가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알려온 것입니다. 이게 도쿄올림픽 실패의 산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아베 탄시촌리가 도쿄올림픽 이웃을 사실상 거기 올림픽위원회 IOC 총회까지 나가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언더 컨트롤 완전히 통제되어 있다. 거짓말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한마디로 사실상 도쿄올림픽의 유치가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2020년 지난해에는 1년간 연기까지 해놓고 그때는 2년간 연기라는 의견이 많았대요. 그런데 1년 연기한 이유는 바로 그때까지만 해도 이번 9월, 올해 9월까지 자신이 차민단 대별을 한다. 전의를 한다.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잔식하면서 그만두고 싶었던 거죠. 그랬겠죠. 자기가 유치를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2년 연기하자고 하는데 1년 연기로 못 박았어요. 그런데 1년 연기를 했는데 지금 1년 전에 상반보다 몇 배나 엄청난 코로나 폭발 코로나 감염 확산 그러니까 개막식에 나가면 이게 얼마나 더 비판을 받을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아마 부르지 아마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돈부해 왔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피단이 세도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원인을 만든 사람이 마지막에 도주를 했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아무튼 간에 다음 주의원 선거는 이제 특히 아베파는 아베파 극읍바를 듣다는데 참배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조금 강하면 청권교제가 일어날 만한 분위기거든요. 다음 선거가 10월에 있나요? 10월입니다. 이제 스가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차민단 안에서도 다른 사람이 고이게 유리코 같든 다른 사람이 이제 나와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죠. 아베 하면 요즘 도망의 천재 이런 말이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기가 수세에 몰리면 도망가는 거예요. 지난해에는 촌일을 사퇴했잖아요. 그때는 코로나 대책을 전혀 못하고요. 집에서 그냥 노는 비디오 같은 것을 공개해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사실 이게 일본의 천치 귀족들이에요. 소민의 생활을 전혀 몰라. 그러나 아베도 3세예요. 계속 국회의원을 해서 외할아버지나 유명인사였기 때문에 그 후광으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고생 없이 그냥 촌일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고생이 닥치면 어떻게 하는 줄은 몰라. 이게 그러니까 그때 이렇다 나는 조금 후퇴하고 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나가자. 이게 작전이었는데 이게 아웃이에요. 다시 나가면 안 돼. 물론 우리 한국의 입장으로 다시 나와도 된다. 대신 일본이 망가질 곳이다. 이곳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수습할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라가 조금 괜찮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괜찮을 수가 있어. 그러나 나라가 고생할 때는 자기가 고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안 돼. 스가는 고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아랫사람의 위견을 안 듣는 사람이었어. 스가는. 스가야말로 독재예요. 아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도 내 생각과 다르다 이면 말하지 말라고. 내 앞에서 사라져라. 이게 스가이기 때문에 극우적인 사상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잘못했어. 그게 스가. 이게 다 알려졌어. 일본에서. 그래서 스가 정권도 20%대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아, 걱정이네. 제가 걱정할 것은 아닌데 축하해야 되나. 다음 보시면 오늘 8시에 개막식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IOC의 규정에 다르면 국가원수라든가 국가원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개회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IOC의 도쿄올림픽의 명예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개회 선언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도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IOC의 도쿄올림픽으로 하면 코로나가 확산될 의료가 있다. 이런 것을 측근을 통해서 사실 국민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개회 선언은 그러나 IOC가 규정으로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국가원수들이나 국가원들이 말을 해도 다른 말을 말하면 안 돼요. 교류전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올인피아도를 축가하고 올림픽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대로 말해야 돼요. 그런 겁니까? 그 중간에 제32회라든가 도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말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기본은 이거예요. 그런데 올림피아도를 축가하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올림픽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축가하고 이건 못한대요. 사실상 지금 그렇게 국민들의 60%, 70%가 반대하고 있는데 왜 축가할 수가 있냐고. 국민의 총위에 서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이기 때문에 국민의 총위는 올림픽으로 축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고치고 있대요. 그러니까 IOC하고 협의하에 그래서 기념하고 라든가 뭔가 그런 말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일본의 각 신문사가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념되어 있는 문구를 고치려면 IOC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IOC의 바프 회장이 이렇게 와있기 때문에 협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약의 경우는 1화이나 안 하겠다고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1화의 하이의 표시로 완비는 이번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 두 사람이 나가거든요. 네. 두 사람이 나가고 옆에 완비가 있으면서 1화의 개회 선언을 해요. 네.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그랬겠죠. 1964년에 도쿄올림픽 때도 그랬습니다. 기타 국제적인 대회에서 1화의 나갈 때는 항상 푸브로 나갔어요. 네. 이번에는 어떤 이유도 없이 완비는 안 나간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1화 쪽에 항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곳으로 1화의 산지 1화제가 깨지고 있어. 왜냐하면 1화은 어쨌든 간에 그러한 개인적인 위사 표시를 고의하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죠. 이게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 3화의 사실상 이게 앞으로 일본이라는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베 신조 하고 전에 일본이었던 아키 히토는 계속 대립 관계였어요. 그랬죠. 네. 이번에 나르 히토하고 스가 그 다음 정권도 이런 식으로 하면 대립 관계로 분명하게 가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이거 지켜봐야 하는 내용이고요. 개막식 볼 게 없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켜볼 게 이런 부분은 아주 산세한 부분인데요. 주목해서 봐야 되겠네요. 조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에 일본의 여러 가지 폐의경을 해속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 보시죠. 이제 도쿄올림픽에 개최 반대한다. 그러나 한발을 물러서서 무관증으로 해야 한다. 혹시 개최한다면 그것을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사람은 일본 정부의 감염증 대책 분야회의 오미 회장이죠. 우리라고 말하면 정은경 본부장 맞습니다. 하고 비슷한 그러한 위료 재고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의 삼실 삼실에 유리가 파괴됐습니다. 거기에 삽 같은 것이 고자져 있어가지고요. 삽이 고쳤다고요. 어떤 사람의 테로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 정권은 유관증을 원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말이 계속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도쿄 도치사 코이케 유리코가 IOC하고 함께하는 오자 회의에서 무관증을 전식적으로 내놨죠. 그렇죠. 일본 전부도 그것으로 단신을 달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한을 느낀 어떤 세력인지 극우인지 그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오미배장을 테로 활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대책본부를 테로 활용화한다 이거 선사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문제가 한들이 아니에요. 일본이 그렇습니다.